마음을 고친 도둑 옛날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도둑이 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집들이 다 고만고만 했어요. 뭐 딱히 훔칠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허탕쳤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어디서 돈 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900냥이요, 901냥이요, 902냥이요. 돈 한 양이면 쌀 한 가마니 값인데 900냥 넘게 있다면 얼마나 부자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냅다 소리를 쫓아 달려갔지요. 가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운막집이었습니다. 집만 봐서는 거지도 혀를 찰 지경인데 이런 집에서 돈 세는 소리가 줄줄 흘러나온 겁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구나. 이런 집에 돈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 도둑이 문템으로 들여다보니까 영감하고 할면만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는 주거니 받거니 돈을 세고 있었지요. 할멈이 돈 한 양 탁 놓으며 소리를 매기면 영감도 돈 한 양 툭 놓으며 소리를 받았습니다. 그새 돈은 천냥을 막 넘어가는 참이었어요. 천냥이요? 천한냥이요? 천투냥이요? 도둑은 신이 나서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돈이 천냥도 넘는구나. 얼씨구 절씨구. 돈은 많겠다. 집은 허술하겠다. 두 노인밖에 없겠다. 돈더미를 통째로 훔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몸이 달아 돈더미가 어디 쌓였나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있어야 할 돈더미가 없었습니다. 천냥 넘게 돈을 셌으면 돈더미가 쌓여도 한참을 쌓였을 게 아닌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었습니다. 돈이라곤 달랑 한 푼뿐이었어요. 방바닥 밑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고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달랑 한 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감 할멈이 돈 한 푼을 가지고 셌던 거예요. 돈 한 푼을 두고 영감 한 번 세고 할멈 한 번 세고 또 영감 한 번 세고 할멈 한 번 세고 주거니 받거니 샌 걸 또 세고 또 세고 작고 셌으니 쌓일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세어도 한 푼이지요. 도둑은 김이 팍 셌습니다. 다 글렀으니 쌀이나 가져가자 싶어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 보니 부엌 살림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쌀똑도 텅텅 솟단지도 텅텅 다 텅텅 비었어요. 생지 볼 가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서 있는데 방에서 노인네들 하는 소리가 더 기가 찼습니다. 돈 세는데 지쳤는지 할멈이 말했어요. 영감 이걸로 이제 쌀 좀 삽시다. 배고파서 잘 수가 없수. 어허 마지막 남은 한 푼을 그렇게 써버리며 쓰나 좀만 참아보. 그러니 이 집살림을 탈탈 털어봐야 있는 거라곤 달랑 돈 한 푼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도둑 생각에도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딴 데서 훔친 돈 성냥을 솟단지 안에다 놓고 갔지요. 이튿날 아침 할멈이 물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솟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돈 성냥이 있거든요. 당장 영감을 불렀습니다. 영감 하늘이 도운 모양이오 이걸로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서 오랜만에 밥을 해먹읍시다. 그런데 영감이 돈 성냥을 덥석 집어들다가 도로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돈 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되지 안 돼. 남의 돈으로 배 채우면 그게 도둑이지 뭐요. 할멈이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영감하고 같이 마을 어귀에다 방을 붙였습니다. 아침에 솟을 열어보니 돈 성냥이 있더라. 돈 임자는 찾아가라. 뭐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렇게 방을 붙여놓으니 며칠 뒤에 도둑이 봤습니다. 도둑질하러 돌아다니다가 그 방을 보았지요. 보니까 자기 얘기였어요. 입이 쫙 벌어진 도둑은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난 밥 먹고 살면서도 도둑질을 하는데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남의 돈 내 돈을 가려. 그 길로 곧장 도둑은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감은 장작을 패다 빌빌비틀대고 할멈은 나무 뿌리를 캐다가 픽픽 주저앉았어요. 며칠을 굶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쇼 내가 돈 임자요. 얼른 쌀 사다 먹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하도 불같이 화내니까 영감할 몸이 벌벌 떨면서 소단지에서 돈 성량을 꺼냈어요. 그 돈으로 장에 가서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서 오랜만에 밥을 차려 먹고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도둑은 어찌 됐을까요? 이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날로 도둑질을 딱 때려치우고 아주 딴 사람이 되었대요. 두 노인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랍니다. 공부에 재미붙인 아이 옛날에 놀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집에 붙어있질 않았어요. 얼마나 쏟아내는지 밥 먹을 때 말고는 밥 먹을 때 말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인 아버지는 자나깨나 걱정이었어요. 잠시라도 앉아있어야 글을 읽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앉아있는 버릇을 들일까 궁리하다가 하루는 좁쌀을 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정승은 궁궐로 가면서 좁쌀한 말을 아이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도 큰 말로 말이에요. 오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다 세워놓아라. 아이는 알겠다며 넙죽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 뛰어 놀기만 했어요. 잠깐잠깐 밥 먹으러 들어오는 일 말고는 코빼기조차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이 집 머슴들이 오히려 몸이 달았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면 어쩌려고 이러신대요. 저 많은 좁쌀을 언제 다 세시려고요. 아무리 몸달아 해도 아이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아이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야 흙강아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한 머슴에게 한 호들이 돼빡과 숟가락을 하나 가져오라고 했어요. 도련님, 그것은 무엇하려고요? 글쎄, 쓸 때가 있어서 그래. 머슴이 한 호들이 돼빡과 숟가락을 가져오자 아이는 좁쌀 한 호를 퍼내더니 한 숟가락씩 목쓸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 머슴들을 불러서 빨리 세어달라고 했지요. 한 사람이 좁쌀 한 숟가락 세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호만 정확하게 세면 한 말은 금방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 말은 열 돼 있고 한 돼는 열 호비니까 한 호배에 좁쌀이 몇 알 들어가는지 계산한 다음 백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는 이렇게 순식간에 좁쌀 한 말을 다 세어 놓았답니다. 바로 그때 정승이 돌아왔어요. 다 세어 놓았느냐? 네, 아이에게 좁쌀 한 말을 센 이야기를 듣더니 그 녀석 걱정 안 해도 되겠구만 하더랍니다. 이 아이는 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나중에 큰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데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를 못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나무를 많이 해다 쌓아놔도 다음 날이면 나무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딱 두 담만 남고 몽땅 말이에요. 대체 누가 가져가는지 몰랐습니다. 보다 못한 나무꾼이 하루는 쌓아둔 나무단 사이에 숨었습니다. 어느 놈 짓인지 오늘은 꼭 알아내고 말 테다. 그렇게 밤새 나무단 속에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눈을 떠보니 언제 왔는지 구름 위 하늘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옥황상재가 눈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옥황상재님이 제 나무를 가져간 겁니까? 그래, 내가 가져왔느니라.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너무하십니다. 하늘나라 옥황상재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지리도 가난한 제 것을 가져간단 말입니까? 내 복이 딱 그만큼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옥황상재가 주머니 하나를 주었습니다. 열어봐라. 그게 내 복주머니다. 나무꾼이 복주머니를 열어봤더니 콩알만한 구슬이 달랑 두 개 들어있었어요. 옥황상재의 하는 말이 누구든지 태어날 때 구슬 수만큼 복을 받고 태어나는데 자기 복은 달랑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참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무 두 단만큼만 벌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하도 억울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생 궁상맞게 살 바엔 그냥 여기서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옥황상재도 딱 했던지 혀를 끌끌 차면서 다른 복주머니들을 이것저것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가운데 꽤나 묵직해 보이는 복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년 뒤에 태어날 깨보기란 아이가 복이 많으니 그 아이껄 빌리거라. 하지 뭐예요? 나무꾼은 얼른 복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중에 깨보기가 태어나면 꼭 갚겠습니다. 나무꾼이 깨보기 복주머니를 들여다보니 철철 넘칠 만큼 복구슬이 가득했습니다. 나무꾼은 자기 복주머니에 깨보기 복구슬을 담아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부지런히 일을 했지요. 하늘나라 복주머니가 채워져서 그런지 점점 살림이 불어났습니다. 살림 불어나는 재미에 더 열심히 일했더니 몇 해 뒤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밥만 배불리 먹어도 좋겠다 싶었는데 부자가 됐으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깨보기 복을 갚을 생각에 차곡차곡 재물도 모아뒀지요. 1억으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일하러 나가다 보니 대문 앞에 가난하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놓여있는 겁니다. 가엾어서 얼른 안고 들어가 정성껏 돌봤지요. 그런데 며칠 뒤 거지꼴을 한 여자가 대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 그러나 하고 먹을 것을 줬는데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어요.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물으니 며칠 전 이 집 대문 앞에 놓고 간 아기가 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기 엄마였던 겁니다. 남편은 억울하게 종사리를 가고 먹은 게 없어 아기 먹일 젖도 나오지 않아서 보좋집 앞에 놓고 가면 굶어죽진 않을 것 같아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나 딱해서 얼른 방에 들여 아기를 만나게 해줬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방에 들어가 아기를 앉더니 깨보가 깨보가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지금 깨보기라고 했소. 그게 이 아기 이름이란 말이오? 하고 물으니 아기 엄마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무꾼은 얼른 일어나 넙죽 절을 했어요. 아이고 고맙소. 내가 깨보기복을 빌린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오. 빌린 복을 언제나 갚을까 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구려. 그라고는 아기와 어머니한테 집을 내줬어요. 이 집은 깨보기 것이오. 그리고 나서 돈을 보내 아기 아버지 종사리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깨보기 부모가 얼마나 얼떨떨했겠어요? 한순간에 부자가 됐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빌린 복을 돌려받는다 해도 남의 집을 그냥 얻을 수가 있나요? 이 사람한테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집 식구가 같이 살게 됐어요. 깨보기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그 뒤로도 복을 넘치게 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세상 구경하는 총각 옛날에 한 총각이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세상 구경 한번 실컷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갑자기 시름시름 알타가 영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대요. 어머니는 총각을 불러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나 죽거든 너는 세상 구경 많이 하고 살거라.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총각은 어머니는 어머니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나서 이제 어머니 유언대로 세상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는 보따리를 싸서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가다가 산길에 들어섰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잠잘 곳을 찾아보니 마침 큰 나무 밑에 평평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토끼 두 마리가 조끼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총각이 다가가 물었어요. 너희들 왜 싸우니? 그러니 토끼 둘이서 서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게 길에 떨어져 있는 걸 내가 먼저 보고 조끼다 하고 소리쳤지요? 소리치기만 하면 뭐해요? 먼저 집은 건 난데. 뭐야?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내가 먼저 집었으니까 내 거야. 그러면서 또 싸우는 겁니다. 보다 못해 총각이 나섰어요. 그렇게 싸우다가는 결판도 못 짓고 날 새겠다. 그러지 말고 그걸 나 다오. 토끼 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언급결에 조끼 하나를 얻었어요. 총각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려니까 보고 있던 토끼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 이 조끼 단추를 채우면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단추를 풀면 어떻게 되지? 내려올 수 있지요. 그래? 그거 참 신기한 물건이네. 총각은 하늘을 나는 조끼를 품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어느 마을 부잣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 영감이 총각을 붙들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논밭도 많고 마소도 많다네. 자네는 그런 것 없지? 부자 영감이 으스대며 자랑을 했지요. 우리 집엔 세간도 많고 금은 보아도 많지 자네는 가진 게 뭐가 있나? 총각 차림새가 초라한 걸 보고 없인 여겼습니다. 듣다 못한 총각이 한마디 했어요. 나는 하늘을 나는 조끼를 가지고 있지요. 그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이 코 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을 나는 조끼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총각은 품에서 조끼를 꺼내 입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처럼 하늘을 날아 올랐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 하늘 한 바퀴 돌고 사뿐히 내려왔지요. 그걸 본 부자 영감이 욕심이 났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면서 행정을 걸어왔어요. 자네 그 조끼 내게 팔게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팔게나 값은 후하게 져줄 테니 부자 영감은 안달이 나서 바짝 달려들었지요. 그럴수록 총각은 배짱을 부렸습니다. 얼마나 후하게 져준다는 말입니까? 내 논밭을 다 주겠네.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지요. 그럼 마소까지 얹어주겠네. 그것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럼 우리 집 세 간도 다 주겠네. 그제야 총각은 못 이기는 척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흥정이 끝나자마자 영감은 조끼를 입더니 서둘러 단추를 채웠어요. 그러더니 뭐랄새도 없이 두 팔을 휘졌더니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금세 까마득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쩌지요? 부자 영감이 하늘을 올라가는 법만 알았지 내려오는 법은 몰랐습니다. 총각은 이제나 저제나 부자 영감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리고 한달도 달 석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지요. 총각은 할 수 없이 그 집에 눌러 살면서 가끔씩 세상 구경을 하러 다녔답니다. 새 동모들 옛날에 새 아이가 한 글방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셋은 공부하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돌아가며 밥을 차렸지요. 그런데 셋이 밥 푸는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한 아이는 동모들 밥은 많이 담고 제 밥은 적게 담았어요. 또 한 아이는 밥을 밥공기 세 개 똑같은 양으로 담았습니다. 마지막 아이는 동모들 밥은 조금만 푸고 제 밥은 수북하게 높은 봉우리로 담았습니다. 어느 날 훈장님이 그를 가르치다 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제 밥을 적게 담은 아이는 신선이 되고 싶습니다. 세 그릇 똑같이 담은 아이는 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 밥만 많이 담은 아이는 이 세상 땅과 돈을 다 갖고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렇게 몇 해를 더 공부하고 세 아이는 헤어져 제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제 밥 적게 담던 아이는 신선이 됐고 똑같이 밥을 담던 아이는 소원대로 감사가 되었어요. 그럼 제 밥만 많이 담던 아이는 부자가 됐을까요? 구렁이가 되었답니다. 감사가 된 아이는 늘 공평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가 하루는 어릴 적에 같이 공부하던 동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선이 되었다는 동무를 찾아갔지요. 가다가 까치를 만나 물었습니다. 너 신선님 어디 사는 줄 아니? 저 높은 산에 살아요. 감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허리쯤 올라갔더니 신선이 어떻게 알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선이 둥실둥실 수레수레 하고 주문을 외니까 하늘에 떠있던 구름 한 덩이가 내려왔습니다. 둘은 구름을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지요. 거기엔 정자가 하나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그렇게 경치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쪽을 보면 파릇파릇 새싹이 도단하고 서쪽을 보면 황금 곡식이 일렁였습니다. 남쪽을 보면 초록숲에 새들이 노래했고 북쪽을 보면 흰 한방 눈이 펄펄 내려왔지요. 감사는 좋은 경치일 실컷 구경하고 나서 신선한테 물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공부하던 동무는 어찌 되었나 그 말을 들은 신선이 손으로 커다란 바위 밑을 가리켰습니다. 거길 보니 커다란 먹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긴 몸으로 친친 딸이를 틀고 있는데 눈은 옆점만 하고 입은 함지방 만 했습니다. 그 큰 입사이로 긴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었어요. 저건 구렁이 아닌가? 그 동무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 구렁이가 되었다네. 저런 불쌍도 하지 자네는 신선이니 저 동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안되겠나? 그러니까 신선이 구렁이를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구렁이가 스르르 귀여우니 신선이 말했어요. 우리 셋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귀한 음식 먹으며 놀아보세. 저기 저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오래오래 산다니 우리 하나씩 먹도록 하세. 마침 세계가 열렸네. 나무가 너무 높아 우리는 따기가 어려우니 자네가 좀 따다주겠나? 저쪽을 보니 정말 큰 나무에 천도복숭아 세 개가 달려있었습니다. 구렁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스르르 기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숭아를 뚝 따서 꿀꺽 삼키고 두 번째로 큰 것도 뚝 따서 꿀꺽 삼키고 나머지 가장 작은 논만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본 신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내 저 동물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 구렁이가 되어서도 심보가 저러하니 만약 사람이면 어찌 되겠나? 감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 감사는 고을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 칭찬이 사방에 짜냈고 신선은 수염이 길게 자라면 그 수염으로 신발을 망켤레나 만들었는데 그걸 신으면 발이 둥둥 떠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답니다. 가는 곳마다 도술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총각 처녀 장사 옛날 어느 산골 안마을 안마을 뒷마을 인마을 힘든 장사 둘이 살았습니다. 안마을 장사는 총각이고 뒷마을 장사는 처녀였어요. 안마을 뒷마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둘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센지 서로 떠들어 댔습니다. 안마을 뒷마을 사람이 우리 동네 총각은 집채만한 바위를 들었다 놓는다고 하면 뒷마을 사람이 우리 동네 처녀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단숨에 쑥 뽑는다며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들 내보게 나무 뽑기보다 바위 들기가 더 힘들 것 아닌가. 어허 그 느티나무가 몇 년 된 나무인 줄 아나? 200년도 넘었다네. 그걸 뽑기가 바위 들기보다 훨씬 힘들지. 이렇게 옥신각신 우기다 보니 앞마을 뒷마을 사람들 사이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에이 여자가 힘을 쓰면 얼마나 센다고 저래? 저 뒷마을 사람들은 우기기만 하니 당최 말이 통해야지. 어허 겨뤄봐야 알지. 저 앞마을 사람들은 남자라고 먹이기만 하면 다야? 이렇게 두 마을이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총각장사 처녀장사기에도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때문에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겨룰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도 장사도 은근히 한번 겨뤄보고 싶었습니다. 총각은 총각대로 이참에 처녀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고 처녀는 처녀대로 이참에 총각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지요. 그래서 서로 겨뤄보기로 했는데 힘내기를 어디 한 번만 해서야 되나요? 무엇이든 삼세판이라고 세 번 겨룬 뒤에 누가 진짜 힘이 센지 가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루 동안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 누가 먼저 넓은 밭을 만들나 겨뤄봅시다. 그래서 총각장사와 처녀장사는 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다 힘이 장사니 볼만 했습니다. 앞산 뒤산 나무를 쑥쑥 뽑아 휙휙 던져 울타리를 쌓더니 하루 만에 뚝딱 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 밭이 큰가 봐야지 하는데 앞산은 도루뭉술하고 뒷산은 뾰족하니 어느 밭이 더 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력 돌밭을 읽어 놈 만들기 내기를 합시다. 두 사람 다 힘이 장사니 볼 게 있나요? 커다란 돌덩이를 쑥쑥 들어 휙휙 던져 둑을 쌓더니 또 하루 만에 뚝딱 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 논이 큰가 봐야 하는데 이번엔 한 논은 동그랗고 한 논은 네모나니 어느 논이 더 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누가 더 우물을 깊게 파나 겨뤄봅시다. 두 사람이 다 힘이 장사니 볼 것도 없었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푹푹 파 내려갔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솟구치는 물줄기를 타고 두 사람이 똑같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뚝딱 우물을 만들었어요. 이제 누가 깊게 팠나 알아보려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레박을 내리고 내려도 다치를 아느니 누구 우물이 더 깊은 줄 알 길이 없었지요. 이렇게 결판이 안 나니 앞마을 뒷마을 사람들이 또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 마을 총각이 더 힘이 세네 우리 마을 처녀가 더 힘이 세네 이러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성 쌓기 내기였어요. 마을 들머리부터 마을을 빙 둘러서 성을 쌓는 겁니다. 처녀장수는 왼쪽으로 총각장수는 오른쪽으로 성을 쌓아서 한치라도 더 쌓으면 이기는 걸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힘이 장사니 하루 동안 마을을 빙 둘러서 성을 쌓았지요. 그런데 글쎄 다 짓고 보니 둘이 딱 반가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해도 해도 반가름이 안 나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마을을 지나가던 스님이 그걸 보고 쯧쯧 혀를 찼지요. 그러니 앞마을 뒷마을 사람들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이 보시기에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말했어요. 누가 힘이 센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소? 산에 밭이 생기고 강 옆에 논이 생기고 마을에 우물이 생기고 마을을 지켜줄 튼튼한 성이 생겼으니 서로 밭 갈고 논 갈고 물 길어서 살면 그만이지. 듣고 보니 스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마을 뒷마을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처녀 총각을 혼인시키면 더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처녀 총각도 겨뤄봤더니 든든해서 서로 마음에 쏙 들었지요. 그래서 둘이 혼인해서 아들, 딸 다 알콩달콩 잘 살았답니다. 앞마을 뒷마을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나뭇잎 옛날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소금장수가 이 마을 저 마을 소금 팔러 다니다 보니 힘도 들고 다리도 아팠어요. 그래서 쉴 곳을 찾고 있는데 마침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 벌렁 들어 누웠지요. 한참을 쉬는데 매미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나무를 쳐다봤더니 글쎄 나무 기둥에 붙어있던 매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지 뭐예요. 그러다 나뭇잎 하나가 팔랑팔랑 떨어지더니 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저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었구나. 생각하는데 나뭇잎이 소금장수 옆 돌멩이에 떨어지는가 싶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나뭇잎도 돌멩이도 안 보였어요. 어림 짐작으로 돌멩이가 있던 자리를 더듬더듬하니 나뭇잎이 손에 잡혔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신기한 나뭇잎을 이마에 딱 붙이고 집에 갔어요. 헌데 방 안에 있던 아내가 인사는커녕 알은 채도 않는 겁니다. 사람이 왔는데 알은 채도 안 쏘? 그러니까 아내가 놀라서 두리번거렸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안 보이나 봅니다. 소금장수가 나뭇잎을 떼니 그제야 알은 채를 했죠. 아니 당신 언제 왔소? 소금장수는 다시 나뭇잎을 이마에 붙였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딜 갔나? 다시 나뭇잎을 떼니까. 아니 당신 언제 왔소? 이러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나뭇잎은 반드시 쓸모가 있겠다 싶어 고의 싸서 간직했지요. 장날이 되자 소금장수는 신기한 나뭇잎을 가지고 장터에 갔습니다. 자 신기한 재주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걸 보십시오. 거짓말이면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소금장수 재주를 봤습니다. 정말 사라졌다 나타나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재주라며 돈을 놓고 갔어요. 소금장수는 신기한 나뭇잎 덕에 큰 돈을 벌었지요. 하루는 이웃에 사는 욕심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신기한 나뭇잎은 어디서 얻었나? 소금장수는 나뭇잎이 떨어진 느티나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는 한다름에 느티나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는 이제나 저제나 신기한 나뭇잎이 떨어지기만 기다렸지요. 그런데 나뭇잎은커녕 매미도 사마귀도 안보이는 겁니다. 성질급한 욕심쟁이는 느티나무에 올라가 보이는 잎사귀는 몽땅 따서 자루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방바닥에 몽땅 쏟아놓고 신기한 나뭇잎을 찾았지요. 나뭇잎 하나를 이마에 떡 붙이고는 보이나? 하고 모르면 아내가 보이네. 그러면 그 나뭇잎은 버리고 또 다른 걸 붙이고 또 버리고 붙이고 이러면서 신기한 나뭇잎을 찾았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지나고 날이 샜어요. 아내는 꾸벅꾸벅 조는데 욕심쟁이는 지치지도 않는지 나뭇잎을 붙이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너무 졸려서 그만 안 보이네 라고 해버렸어요.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욕심쟁이는 라고는 저놈 잡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와 욕심쟁이를 붙잡았습니다. 잡아서는 두들겨 때려주었어요. 욕심쟁이는 마을 사람들한테 얻어맞으면서도 내가 보이요? 이상하다. 보일 리가 없는데. 하며 계속 물었다니다. 마음속의 선물 텔라는 열심히 돈을 모아보았지만 결국 손에 쥔 것은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너무 부족하잖아. 텔라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동전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보다가 그만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였어요. 남편 짐에게 멋진 선물을 사주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짐의 벌이가 줄어들고 나서 짐과 텔라는 가진 노력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짐의 선물을 살 돈만 있다면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을 텐데 텔라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짐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텔라는 일단 눈물을 닦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로 묶어 올렸던 머리를 풀자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특히 자랑스러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짐의 금시계 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짐에게 물려준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다른 하나는 허리 바로 아래 오는 긴 길이에 반짝이는 밤색으로 아름답게 물결치는 델라의 머리카락 이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여왕일지라도 질투를 할 정도로 아름다운 머리카락 이었어요. 그리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던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짐의 시계를 보았더라면 가지고 싶은 나머지 얼굴이 창백해졌을 지도 몰랐습니다. 델라는 문득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내려갔지요. 거리에 나서자마자 어느 가게 문 앞에 붙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발 머리카락 사고 팝니다. 델라는 다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일단 모자를 벗어보세요. 머리카락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델라가 모자를 벗자 감춰져 있던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탐스럽고 풍성하게 굽이치는 델라의 머릿결을 보고 무척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달러 드리지요. 주인 아주머니가 익숙한 손길로 델라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동안 소중히 길러온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동안 델라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20달러를 받아 손에 지고 가게를 나가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델라는 곧바로 짐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던 델라는 마침내 오직 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듯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 이었는데 아주 멋있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물건이었어요. 짐을 시계에 달면 꼭 어울릴 거야. 지금 달고 다니는 가죽줄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짐은 시계를 볼 때면 그 낡은 줄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안토록 조심조심 견눈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계줄 값으로 21달러를 치르고 나자 87센트밖에 남지 않았지만 델라는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빨리 짐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짐이 이 선물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자 델라는 다시 한번 눈물이 월칵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델라의 걱정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탐스럽던 머리카락이 없어도 짐이 나를 사랑해 줄까? 저녁 준비를 마치자 시계는 8시를 가리켰습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숨겨지고는 현관 근처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짐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델라를 보자 짐은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머리카락을 잘랐군. 델라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외쳤어요. 짐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아니 그런 게 아니요. 짐은 서둘러 델라를 안심시켰어요.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가져온 선물을 열어보면 왜 내가 잠시 동안 말문이 막혔는지 이해할 거요. 델라는 선문을 열어보고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질렀지만 곧 다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델라의 손에 들린 짐 짐 미마 빗 질라의 질리 질러의 이제 당신 선물을 볼 차례예요. 델라가 시계줄을 짐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예쁘죠? 얼른 시계에 달아봐요.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짐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를 올려다보며 씩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델라, 우리 당분간 이 선물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야겠소. 당신 빚을 사주려고 내 시계를 팔았다오. 하고 말하며 말입니다. 성냥파는 소녀 몹시도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겨울밤 사람들이 흔히 크리스마스 이보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거리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선물을 한아름 안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녀가 꿈을 꾸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요. 지금 소녀는 황급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신발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기운을 자네요. 겨우겨우 외쳤습니다. 낡아 빠진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성냥이 여러 값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한 값도 팔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이대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냥을 하나도 못 팔면 아빠에게 매를 맞을 텐데 소녀는 꽁꽁 언 손을 불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졌어요. 이리저리 걷던 소녀는 힘이 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좁은 골목 어귀였어요. 벽돌 땀 옆에서 잠시만 쉬어야지 기운 좀 차리고 다시 움직여야겠어. 하지만 구석에서 한껏 웅크리고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냥불을 켜야겠다. 딱 하나만 써야지. 작은 불이지만 손은 따뜻해질 거야. 아빠가 알면 몹시 야단을 맞겠지만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꺼내 성냥갑을 그었습니다. 책 소리를 내며 불꽃이 일자 소녀는 손으로 가만히 성냥불을 감쌌어요. 불꽃이 참 아름답구나. 작대작은 성냥불인데도 무척 따뜻했습니다. 마치 벽돌과 대리석으로 만든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소녀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꽁꽁 엄 발을 녹이려고 성냥을 가져가는 순간 불꽃은 금세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성냥갑을 손에 쥔 채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냥을 딱 하나만 더 쓰는 거야.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더 꺼냈습니다. 성냥불을 붙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녀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어요.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벽돌담에 커다란 창문이 나있었고 그 안쪽으로 알록달록 고운 색으로 꾸며 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어머니가 커다란 접시를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까치발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커다란 접시에는 맛있는 속을 가득 채워 구운 칠면조가 예쁜 장식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맛있는 냄새가 풍겨 올 것 같아 소녀는 코를 벌룸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두 번째 성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딱 하나만 더 쓰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소녀는 다시 한 번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트리다. 소녀는 오색빛깔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하고 작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은 금세 다시 꺼져버렸고 소녀는 또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별똥별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방금 하늘나라로 갔나 봐. 별똥별이 떨어지는 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가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 번 더 성냥을 그었어요. 이번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타난 모습은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소녀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어찌나 가까이 있던지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의 실적에 늘 침대에 함께 누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지겠지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 벽난로나 칠면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사라지지 마세요. 소녀는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저도 함께 데려가세요. 이리 오너라 아가. 어서 이 할머니 품에 안기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소녀는 성냥불이 꺼지려고 할 때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새 성냥을 그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는 모습만큼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좁고 캄캄한 골목이 어느새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녀의 눈앞에는 마법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꼭 껴안자 따스한 체온과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불쌍하게도 얼어 죽었나봐. 빈 성냥갑을 손에 꼭 쥐고 있네요. 가엾어라. 꽁꽁 언 손이라도 녹이려고 했나봐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째서 저렇게 기쁘게 웃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신만이 아시겠지요.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성냥 파는 소녀 이야기는 추운 겨울밤 성냥을 팔러 다니던 어느 소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익숙한 이야기지요. 화려한 트리와 선물 그리고 파티 등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더 슬프고 외로운 날이 될 수 있듯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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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